서서히 녹이는 게 고수의 비법 배도한 문어는 머리의 내장을 제거하고 단단한 이빨까지 도려내 깨끗이 손질합니다 아 저기가 이빨이에요 주말 기준 하루 2시간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약 300마리의 문어를 손질하는데요 와 300마리 주문과 동시에 문어를 찜기에 올려 뜨거운 김으로 쪄줍니다 올렸다가 갑자기 탁에 들어가는 문어는 삶지 않나요? 그래요 찔겨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 찾다가 160도 고온에 순식간에 쪄내는 방법을 개발하게 됐어요 갓 쪄내 김이 무랑무랑 나는 문어 그냥 먹어도 맛있겠지만 오늘은 탕에 양보하시지요 국물을 흠뻑 먹으면 촉촉한 모습에 군침이 꼴깍 넘어가는데요 오래 씹으면 턱 아픈데 야들야들하다 보니까 어디선가 먹어본 그만문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오우 문어 좋다 좋다 한 세 다리만 먹고 싶다 그리고 야들야들한 문어다리 한 입 먹는 순간 입에서 녹아내리는 맛에 깜짝 없던 사람까지 새우 쉽게 만드는 마성의 문어 저기요 다른 데서 먹어보면 문어가 굉장히 즐기거든요 고수는 안 먹는데 여기는 문어가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서 자주 먹는 건이에요 부드럽다 문어를 찌는 것이 맛의 관건이기 때문에 고수는 하루 대부분을 찜기 앞에서 보냅니다 음 이건 또 뭐예요? 그런데 이때 고수의 수상한 행동 발견 이게 뭐죠? 수정기 붉은 색의 모를 봤는데요 이게 문어를 찌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문어 진액입니다 대체 문어 진액을 받아서 뭘 하려는 건지 먼저 대박집을 찾은 손님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사장님이 드시나 건강한 문어 생각해서 어 뭐야 이거? 그래서 국물이 아주 시원하고 담백하고 진액을 넣기는 넣어주는 것 같은데 바로요? 달랐는데 문어를 찔 때 흘러나오는 진액을 알뜰살뜰 모아서 냉장고에 넣고 약 24시간 숙성을 거치면 몰캉몰캉 젤리처럼 굳어지는데요 오 그래 흘러내려졌네요 바로 이것이 무너전 복탕 국물 맛의 핵심 이렇게 돼요 물에 무, 양파, 팥뿌리, 대파, 마늘에 비법 무너지내까지 넣어준 후 팔팔 끓여내면 진한 감칠맛 나는 국물 완성 물이 굽힐 수밖에 없겠네요 비법을 연구하며 최고의 맛을 찾아가는 진정한 고수이지만 처음에는 요리의 요자도 몰랐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무작정 식당을 시작했지만 거듭 실패한 고수는 우연히 인생을 바꿔줄 은인을 만났다는데요 갈비탕을 팔았었는데요 친척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갈비탕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갈비탕 말부터 다른 게 없냐 지금의 무너전 복탕을 해서 갖다 드렸죠 그랬더니 잡숴보시더니 손님은 책임질 테니까 이걸 내일부터 팔아라 그럼 아마 그분이 지금도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오세요 오늘도 오셨을걸요 아마? 네 대마침 가게를 찾은 고수의 흐림 4년 전 고수가 처음으로 끓여준 문어 전복탕 맛은 어땠나요? 고급진 문어랑 전복이 들어간 이거 탕을 한번 먹여봐요 시식을 해보라고 그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때대치고 바로 이거 해라 가격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